빵빠라빵빵 오잉 여기 소박하게 생긴 이 동네는 뭐하는 동네일까요 집이 보이구요 어딘가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거 같아요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리 친구들 자 베이컨들아 따라와 따라와 자 어 여기 잠깐 어 여기 어떻게 통과하지 어 여기 어떻게 통과해야되지 혹시 다른 길이 있는건가 아 아 크기를 변경하려면 이 발을 사용하라고 아 요거를 사용하는거네요 요렇게 해서 줄이면은 하하하하 네 난쟁이 빵신이 됐습니다 하하하하 아 요렇게 해서 크기를 요렇게 조정할 수 있구나 오 좋아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어 요런건 또 되게 굉장히 새롭네 아 여기는 축소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축소해서 여기 안가도 될거 같은데 요 위로 뛰어넘어가면 되지 않아 아 여기 막혀있구나 그러면 땅꼬마로 변신 자 땅꼬마로 변신해서 쭉 통과해주구요 체크포인트 밟아주고 더 커지면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되게 높이 점프한다 오 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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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해주고 다음은 미끄럼틀 좋았어 신나게 슬라이딩 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다음은 높이 점프 떼어야 되는데 이거 회오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높이 점프를 안 떼도 회오리 회오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미난 아이템이 있어요 슬랩손 아이템이라고 있는데 이거 아마 다른 유저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구매해보고 일단 앞에 베이컨 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좀 때려줘야겠다 친구야 뗐지? 뗐지? 어 뭐야 때리는 게 아니네 그냥 장식이네 뭐야 이거 때릴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장식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때릴 수가 없네 아니 때려지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불량품이야 와 빵신 지금 사기당했네요 저거를 로봇스 주고 팔았단 말이야? 아 로봇스 아까워 어 근데 여기 보니까 무료 스피니 지금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오비를 이기고 무료를 잠금 해제하라고 아 끝까지 가야지 이거 스피니를 돌릴 수 있나 보네 아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치사한 게임이에요 어쨌든 가볼게요 하하하하 여기 상어 상어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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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어 입 속으로 통과해 주시고 이번에는 웬 소냐? 잠깐만 뜬금없이 소가 나오는데 아 말이다 말똥 아 말똥 이거 뭐야 야 말 너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? 똥이 엄청난데? 돼지도 지나서 가지고 어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네요 1 플러스 1은 뭐냐고? 아 아 고민돼 머리 터질 것 같아 아아 자 숫자 2 10 곱하기 10 아 이것도 머리 터질 것 같아 아 모르겠다 찍어 100 1 곱하기 1은 1 빵빠라빵빵빵 어 이번에는 저기 잘생긴 친구 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야 근데 혓바닥에 뭐 이렇게 더러운 변기랑 뭐 이상한 동물들이 있겠냐 우리 뉴비 지금 설사하고 주저앉았네 어떡하냐 하하하하 일단 통과해 줄게요 어 그리고 여기 럭키블럭이 있는데 혹시 뭐 아이템 뽑는 게 있나? 아 뭐 뽑는 건 없나 보네요 아니 럭키블럭이면 그래도 뭐라도 좀 주지 에이 무늬만 럭키블럭이었어요 자 지금 무지개 계단을 지나서 쭉 올라오니까 어 정상인가 여기? 정상인 것 같아 어 정상이다 와 어 그러면 드디어 요거 이 스피넬 이 룰렛을 돌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어 이 룰렛 한번 돌려볼까? 뭐 어 이거 혹시 이거 유지씨 아이템이야? 어? 유지씨는 대박인데? 보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우 자켓 아 뭐야 어 오 와 이거 유지씨가 주는 거네? 우와 대박 자 영로복스로 해서 후드 집업 유지씨를 받았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와 하나 더 받아볼게요 아야 저 친구가 나 공격했어 지금 나는 싸다구 와있다 이리 와 싸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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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이런 아 이 쓰레기템 이거 아무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 손바닥 아하 자 이번에 한번 더 돌려볼게요 아 빵씨는 이왕이면은 여기 이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요 이 상태로는 머리가 너무 추워요 오돌오돌 꼭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기를 자 돌려돌려 돌림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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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잉? 중세의 신비 후드? 아 어쩌면 이게 머리카락보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우와 하하하하 신비로운 분위기의 후드를 뒤집어 썩고 머리카락이 한가닥 네 삐짓고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